뭐? 뭐? 이거 뭐? 아니 뭐야? 도현! 유장! 도현이 약간... 3개? 오 헐 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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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에이 나 너래 내는 슛 내가 널 닦고 너랑 내는 슛 멋있다 정 núcle 알지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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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첫 번째로 게임을 들어 첫 번째로 게임을 들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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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하나 둘 셋 미키 미키예요 미키예요 하나 둘 셋 미키 미키 이런 적은 처음이야 이렇게 팀 나눠 본 적 에이스거든요 게임할 때 굉장히 기쁘다 게임을 잘하는 하나 둘 셋 빙수 저기요 바나나 우유 VS 초코 우유 하나 둘 셋 바나나 우유 아 여러분 우리 팀에서 1대 0인거 아니에요? 1대 0인거 아니에요? 막았으니까 1대 0인거 아니에요? 막았으니까 아니 포너먼트라고 아니 포너먼트라고 이게 아니고 언니가 이겼으면 다음 순서 우리 팀 중에 그럼 여기서 나가겠네 3세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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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내시고 이곳은 2세판 위로 45세팁 5세팁 5세팁 7세팁